제가요 응 너무 배고프지 않아? 어 너무 배고프 언니 근데 지금 밤이야 밤 12시야 그럼 나도 알아 한번 짱구한테 물어보자 그래 짱구 옆에 뭐지? 루루 셋째 비비 짱구야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먹는거 엄청 좋아하는 셀리에요 아 그렇구나 셀리야 오늘은 뭐 먹을까? 전해라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치킨 어때요? 오 좋은데? 셀리야 배민 열어줘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본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합니다 무엇을 시켜드릴까요? 시킨 시켜줘 굽네 갈비천왕 순살 1개 외지감자 1개를 주문하시겠어요? 응 주문해줘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배를 누르면 엄마한테 들키니까 이렇게 빼버렸어요 역시 좋아 왔나봐요 얼른 받아올게요 여기 치킨 한 번 먹어볼께요 여기 치킨 한 번 먹어볼께요 뭐 손 씻어봅니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그냥 치킨처럼 치고 싶어요 음 맛있어 이거 그냥 치킨처럼 치고 싶어요 음 전 치킨이랑 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아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짜잔 이건 뭘까요? 한 번 해보죠 와우 감자네요 감자 감자도 하나 먹을께요 토핑맛이야 저 한 번 먹으려보니 점심 처음에는 원래 저 이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먹으보니 맛있네요 먹어볼께요 아 뜨거 이것도 맛있네요 으으 진짜 됐다 나도 먹으려 치료와 저는 톡톡은 콜라나 사이다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맛있다 저희는 얼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그러면 엄마한테 등장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따로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고마요 엄마한테 엄청 웃나요 그럼 얼른 먹을게요 그럼 안녕 아 그리고 우리 루루채태TV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